안녕하세요. 박미경의 긴급지압 119 박미경 한의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재밌다. 아, 배가 아프지? 아, 시원하다. 아, 왜 잘못 먹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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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배가 아프지? 이럴 땐 여기를 누르세요. 설사가 나올 때는 여기를 제압하세요. 바로 장문혈입니다. 장문혈은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탁 치는 이 손날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소장경락인데 이 경락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주름에서부터 한 9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반대편 손가락으로 약간 해집듯이 꼭 누르면 굉장히 아픈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장문혈이에요. 그래서 배가 막 사르르 아프고 설사할 것 같을 때 거기를 꽉 자극을 세게 주시면 좀 더 화장실 갈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설사를 멈출 수가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장의 어떤 경련, 복통 이런 것들을 이완시키고 잡아주는데 도움되는 자리입니다. 장문혈을 꾹꾹 약간 깊게 자극감 있게 5초 지압해 주셨다가 떼주셨다가 5초 지압해 주셨다가 떼주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장의 대들보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양구혈입니다. 양구, 말 그대로 대들보 량자를 써서 언덕구자를 써서 표현한 자리인데요. 양구혈은 어디 있냐면 슬개골, 외측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올라와서 여기 높은 근육에 있어요. 근육이 언덕처럼 올라온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역시 뻐근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꽉꽉 한 5초 눌렀다가 뗐다가 5초 눌렀다가 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압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런 설사 증상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리고요. 의서에 따르면 이 자리에 계속 뜸을 뜨면 설사가 멎는다고 되어 있는데 설사가 멎으면 멈추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뜸을 뜨면 변비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설사에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들 자주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양구혈을 자주 지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미경의 긴급지압 119에서 알려드리는 지압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지압법이고요.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거나 몸이 불편하실 때에는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